You are so lovely I'm so lovely we are so lo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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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 노래에서 제일 좋은 분 야아 아줌마 모래 아줌마 모래 진짜 뭐 무서워서 그러는데 오늘은 기뻐서 시즌을 좋을 수 있을 정도로 4년 사이 만내위공장에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 또 가서 우운 거 옛날에는 진짜 이런 거 짜장할 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나이도 보자 사실 이제 형이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큰 공백이 있었는데 형이 없는 빈자리가 생각보다 멤버들이 컸던 것 같아요 직관적이고 되게 멋있는 형만의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 기자간담 때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되게 그게 많이 형이 얼만큼 고생해주는지 그때 뼈저리 잘 알 것 같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는 칭찬하는 게 되게 낯간지럽고 그러는데 형 저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형이 사실 올해 되게 많은 곡들을 작업을 했잖아요 형 곡들 진짜 좋고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곡이라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안녕 연기야 네가 없으면서 멤버들의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 가끔씩 우리가 던지는 농담 중에터가 한 마디 툭툭 던지는 농담이 터질때가 많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아쉽다 아름다운 캐릭터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드디어 서울에서 대명콘서트 했네요 만나긴 일단 만나요 그러면 누군가 온거 같았으니까 방송을요 기사정표 하겠습니다 안녕 누굴까 아 정국씨 왔어 으니 으니 아 으니 이 ui mich 에티 coron 에티 에티 파이팅 이케 넵 자리에서 랑스의 신냄 되는게 아니라 우리의 모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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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하고 말이야, 전제구하고 말이야! 말이야 이거 말이야 오! 바디바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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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네 바디바디야 רב 과 b 와 커플 !!! 그 전부 대부분 우리 정국이 1등 할 때 기분이 어때요?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이게 나한테 이런 거... 제가 이 이빨 있잖아요 이가 있잖아요 이 밑에 이 정도가 가짜예요 그니까 제가 이가 이렇게 튀어나와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에 부딪혀서 저 이거 한 3번 깨져서 깨져요 이게 마이크가 이거 튀어나와 있으니까 마이크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무대 하다가 제가 네! 이렇게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I'm okay Because I'm JK SHUT UP TOMMY YOU'RE THE BEST PAPER IN THE WORLD 1.2.3.2.3.2 2.3.2.2.3 2.3.3 3.3.4 2.3.3 3.3.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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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